게임 룰 설명 각자가진 지렁이를 가지고 상대방 지렁이를 모두 처치하면 승리 자 오늘 해볼거는 내기빵인데 이제 용돈 내기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짜 주느냐 뭐 안주는데 좋다고 말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우리는 그 알잖아요 진짜 실제로 모은 그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모은거를 가지고 몇달만에 크게 100만원 베팅하고 이러는건데 사람들이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 땀을 눈물 진짜 다 흘려 가지고 베팅하는 그런 부분인건데 하여튼간에 좀 다른걸 해보고자 켰구요 오늘은 소원빵 갑시다 소원빵 이제 이긴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건데 이거를 김계정2채널에 촬영해서 올릴거에요 영상박제 예예예 그렇죠 이제 김계정2채널이 이제 좀 정체성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쪽으로 이제 김계정2채널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일상 브이로그 느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구요 너가 지면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던 제로2? 가능한가? 근데 지금 선이 좀 쪄가지고... 훌란한 부분일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소원빵이잖아 되는거 아니야? 근데 당신도 할수있다는거 명심하세요 괜히 말했바 진짜ㅋㅋㅋㅋ 네네 리스트 스타트! 잠깐 잠깐 캐릭터 박플렉! 김계정 머리털 마음에 안들는데 에? 아...내 머리털 김계정머리털로 해서 마음에 안들어 과연... 미치셨어요? 위치 파악이 들어갑니다. 파란색이 김계정, 빨간색이 김화네입니다. 저게 좀 사기야. 들어가라, 이 뽀글머리 씨끼야! 잘 들어가시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위치가, 말도 안 됐다. 그럼 나도, 나도 바로 끝내. 자, 제트팩을 타고 가요. 이런 느낌. 아 이거를 뺐죠. 나가.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전설의 불빛다라고 들어보셨나? 정확히? 어? 그거 안 될 거 같은데? 그냥? 나가! 야 받았으면 돌려준 게 예의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이거지? 어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다음 내 차례 하는 거 알지? 절대 못하죠? 아 미친.. 그렇지! 어? 이 자리는? 어? 근데 우리 항상 그거 알잖아. 첫 판은 연습판인 거. 자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면 맞아야지. 할 수 있어. 수용해 수용해. 시렁이가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역시 받은 대로 돌려주는 법이지. 날라가시고. 체력이요? 충분해. 새로운 거 있잖아. 나가! 어? 뭐야? 응 못 쓰고? 뭐? 에바야. 니 머리카락 없어가지고 안 맞았어 손가락이. 김계정 머리카락 이럴 때 도움되고. 에반데? 이런 건 또 핵주먹으로 날려줘야겠지. 구! 예! 진짜 개 어이없네. 괜히 봐줬네. 설마 봐준 거야 진짜?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오오오. 1대 0. 아 여기 개수를 줄일 수가 있네. 제트팩 하나. 대신 없는 아이템들 추가하고 우리 못 써본 아이템들 이렇게. 가마귀또. 다 같이 죽자 이거야?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되는데? 레디! 고! 고추! 안 봐준다 진짜 이제. 제발 제발 그래주세요. 괜히 봐줬어. 4마리? 어 그러게. 오 좋은데? 차라리 그냥 제트로 한 방에 그냥 보험 딱 때려버려 그냥. 할 수 있는 게 다. 한 마리 그냥 미리 잠재워 놓는 거지. 오히려 좋아. 야 할아버지 이렇게 날릴 거야? 노인 공격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벌써 4대 3이고요. 일단 한 마리 잡고 시작합시다. 암아게또 일단 궁금해 써봐야 돼. 근데 어딘지 알고 어떻게 쓰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이게 미지수야 지금. 어떻게 해야지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암아게또! converts 가만히 물어보셨는데auf 무작위가 떨어지는구나! 암아게또! 오히려 좋아 x 3 오 이게무어어! beiCarlolutions usual Dekive 그래서 아내רג Однако mauvaisHAAD 은멸이다. 암화게또는 빼자. 그..그..그러자. 어허..오..음..음..음..음..음.. 보승보다 했네 그래도. 깔끔하게. 아 무서웠다. 암화게또 아니면은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한 명만 쓸 수 있기. 아 내가 분리할 때 쓰자 이거야? 가위바위보! 아악! 이겼다 진정! 이거 너무 무적 카드잖아 근데. 꼬우면은 땅콜 파고 들어가시든가. 어? 어? 나 가졌는데? 아 모임. 개이득? 아 모임. 모임 수준 진짜. 아 썩게이드? 파토 파토. 전문용어를 파토라고 하죠. 암화게또 있는 겁니다. 아니지 이번 게임 끝났으니까.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카이바바 다시 하시는 거야. 정정정당하게. 아 저..저 뚫린 입이라고 저런 말이 나온다. 입이 뚫려있지 막혀있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막혀있을지도 몰라. 다음으로 가서. 넘어가고. 암화게또? 아까 OMZ 스트라이크. 아 쓰기 어려워. 초대해주세요. 야 암화게또. 아 씨 가위바바해. 암화게또 근데 추가했어? 어 했어 하나. 가위바위뿐. 아이고! 아! 다시 다 했어. 야 골라. 빠따냐. 딱밤이냐. 딱밤. 오케이. 간다. 난 혼자 안가. 아 제발. 아 이거 건들길 바랬는데. 잘 가고. 잘했어. 아우 야 예반데 이거. 새로운거 한번 써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뭐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 당다이 뿜. 으아아아아아악. 지자. 개쌤 미쳤어 이거. 이번에 제 타임이면 넌 죽었어. 알아? 히히히히히. 와아. 이걸 신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네. 그게 될 거라서. 수이야. 아아아. 빠이빠이. 유 싹. 아 무슨 야 에반데 이거 뭐야. 골뱅이 잘 굴러가시고. 에바야. 진짜 제 에반데 이거는. 아 너무 쉽다 진짜. 어디 좋은 군형 없나? 좋은 군형 있으면 소개시켜줘잉. 뭐하는 건데 이동하는가? 순간 이동. 야 재밌는 걸 하나 알고 있거든. 이 당나귀라고. 전세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똥. 뭐야 미쳤나. 똥. 미쳤나. 똥. 호잉. 호잉. 개꿀. 이래서 똑같아졌죠? 히히히히. 히히히. 그 당나귀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똥. 정말 여기 있어?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너 지금 캐릭터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알아? 이거 거기서 못 나오잖아 어차피. 나? 어. 어떻게 나올 건데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 와 너 비겁하다. 암하겟돈 껴 때문에. 어? 없잖아요 암하겟돈. 어? 뭐지? 와 진짜 비겁하게 하네. 뭐지? 와 에반데? 야 너무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암하겟돈 껴 쏜데? 너 이거 알고 있어? 뭐? 야 아까 호대기에 당한 적이 있거든. 아 근데 이건 약해, 약해. 어. 죽어 임마. 많이. 이거 봐 안 холод잖아. 뜨겁띠. 이거 봐 나한테 안 와. 싣뻘개졌는데? 생각 단단히 하는 게 좋아. 아 이거 아니야 핵폭탄 같아. 아 이거 뭘까? 이건 뭐야? 이건 뭐였지? 이거 뭐였지? 이건데? 가라... 어! 아 뭐야! 중간이동이잖아! 아 뭐야! 뭐야! 거길 왜 가냐고! 죽어 임마!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두다닥! 아 진짜 무지성의 끝이었다 진짜. 그냥 죽으러 들어오네 이거를. 아 이게 어떻게... 순간이동이냐? 자 마지막 판은 막 당나귀 같은 게 좀 사기다 보니까 라운드 수를 좀 늘렸어. 아홉 번 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으흠! 그 이후에 아무나 쓸 수 있는? 예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 진짜 빡세게 합니다. 안 봐줍니다. 여기로! 말꾸동! 오! 뭐야! 어? 우와! 점프를 하고 달려가서 스무스하게 죽이러 오네 진짜. 어떻게 죽입니까? 천천히 가서 니 머리를 돌려줄게 말하는 거 봐. 넌 나 이번 턴에 못 죽이면 넌 너가 죽을 줄 알아.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도 있네 왔다 소리 들리지? 아마게똔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 이거? 지구 정말의 날이다 여기서 아마게똔을 쓰겠다고? 솔직히 너보단 내가 더 생존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 이걸 이렇게 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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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아 미쳤! 아 미쳤나! 아 미쳤나! 어떻게 이런 거지? 그렇지! 와 이거 진짜 실력전인데요 이제 이런? 어? 뭐야? 어? 어? 어! 어? 아 아까쯤에 그 그 그 공습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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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olon이 올라온다는 친구예요? 예 예 살았었었어 와 왜 이게 네 턴이야? 와 말도 안 돼 진짜 고을 한 마리 사랑kat 어 세롬 투 farmer 제로 투 가자 개얼버다가 미친 이거 gambal t . 누가 그렇게 mañana Xing дев시 누가 봐도 지영이 나한테 위험했어 x2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연습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연습을 한번 이제부터 0투 연습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진짜 해? 가야지 제노 투 бо자 좀 더 살쪘는데? 뭐 어때 살찐는 모습도 다 사랑해 주실 거야 구독자분들은 맞죠? 구독자 한 5만명 나가봐 오케이 김한대 승 끝